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료 판변TV의 박판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0월째 판례원고 민사 계약서 사본 교부 거부와 약관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48-38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계약금 반환 청구고요. 원고는 분양계약자고 피고는 건설에다. 분양사죠. 정확히는. 분양사인데 분양계약자가 승소를 했다가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18년 3월 28일 날 분양회사로부터 건물 중 5개의 호실을 분양을 받고 호실당 300만원씩 1,5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씩 5개를 분양받아주고 계약금으로 납부한 거죠. 원고는 계약 당시에 인감이 없어가지고 서명 또는 무인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서와 각서 등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하고 도장 이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피고에게 2018년 3월 31일까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서 문서를 보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일단 서명하고 무인으로 하는데 어쨌든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다시 새로 깨끗하게 서류를 작성하기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고가 2018년 4월 2일 날 피고 직원과 통화해서 계약 문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직원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본 교부를 거부했습니다. 사본 교부를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해준 거죠. 어쨌든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고가 계약금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 피고 분양회사 건설회사죠. 2018년 4월 20일하고 5월 14일 날 잔금의 연체률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발송하고 피고는 2015년 5월 25일 날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기숙하며 위약금은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양회사의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약관법상에 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자에게 계약 사본을 줘야 되는데 그 사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약 내용의 계약금 몰치 이 조항이 편입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편입이 안 났기 때문에 계약금을 몰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약관법의 규정을 일으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서 사본을 요구한 시점이 계약 당일이 아니라 원래 3월 31일까지 보완하기로 했는데 그때 보완 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계약 사본을 요구했던 거죠. 즉 이렇게 계약서 사본 요구가 약간 계약 체결 당시에 떨어져 있을 경우 그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계약 내용의 불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원심으로 했다고 본 거죠. 원심은 계약서 사본 교부 거절로 계약 내용이 편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사본을 안 줬기 때문에 계약이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사겠다는 합의만 됐을 뿐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계약 전체가 무효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라 이렇게 판단한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서 사본 교부 위반은 계약 체결 당시에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이와 같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 사건처럼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 사건은 3월 초에 이미 계약을 했었고 31일까지 보완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가 그 이후인 4월 2일 날 사본 재봉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관 사본 교부 위반에 따른 계약 내용 불편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약관 사본 불교부에 따른 계약 내용 편입이 단순히 불교부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에 요구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계약 내용 불편입이 된다 이런 거죠. 결국은 약관품상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제공해야 되고 위반 시 계약 내용 편입을 주장해서 얻게 됩니다. 규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관의 계약 체결이 아직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약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내용을 편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이후에 한 걸로 인해서 원래의 계약 내용이 바뀌나 불편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런 경우 위반과 제재는 계약 체결 당시에 사본교육 위반인 것이고 이미 체결된 이후에는 이미 체결됐기 때문에 그건 이미 계약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사본 재무 거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거부할 때만 계약 내용 불편입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